한글자막 by 한효정 AR에서는 현실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 VR, 가상현실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새로운 가상의 세상을 표현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이 가상의 것들이 너무 사실처럼 느껴져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데요 VR을 통해 보는 모든 것들은 모두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집니다 VR에서는 사람의 움직임과 연계하여 실시간으로 화면을 그려내야 하기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장치와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가 필수입니다 근래에는 AR과 VR을 결합한, 즉 AR의 현실 기반의 VR의 가상 그래픽을 합친 MR, 혼합현실이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AR과 VR은 사람의 눈에 추가적인 무언가를 비춘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면서도 그것이 현실인지 아닌지에 따라 구분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 기술은 각각 어떻게 발전하고 있을까요? 증강현실은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어떠한 정보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AR 장비는 현실을 보기 위한 카메라와 이를 해석하는 컴퓨터, 그리고 결과물을 출력하는 투명 디스플레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R을 일상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우선 내가 보는 화면을 서버에 빠르게 전송하고 서버에서 빠르게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야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보는 화면 위에 정확하게 추가 정보를 출력할 때까지의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5G 네트워크 저지연성이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실제로 얼마나 유용한지입니다 아직까지 많은 컨텐츠가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인공지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근래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라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고 또 이를 해석하는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궁극의 AR을 위해서는 세상에 수많은 것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하며 단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용도가 높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초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나씩 이를 늘려가며 상호 연동하는 과정에서 더욱 유용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VR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경험을 위해서는 비교적 커다란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라는 것을 착용해야 합니다 사람은 두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이 두 눈간에 약간의 거리가 있어 사물을 바라보는 각도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뇌에서는 이 조금 다른 이미지가 해석되어 3차원 입체로 세상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VR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가 하는 것은 이 조금 다른 왼쪽 눈, 오른쪽 눈의 이미지를 각각 보여주어 마치 현실에서 직접 바라보는 것 같은 착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R은 실제 현실을 배경으로 하기에 현실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대로 내 눈에 들어오지만 VR에서는 모든 것을 컴퓨터로 그려내야 한다는 데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시야에 따른 움직임을 바로 화면에 반영해야 합니다 몸이 움직이면 자연스럽게 눈의 위치도 움직이게 되며 이에 따라 바라보는 시각도 변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빠르게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내가 보는 것들도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 속도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VR 화면도 빠르게 움직이는 화면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둘째, 이미지의 해상도가 더욱 높아야 합니다 현재의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자세히 바라보면 화면에 픽셀 하나하나가 보일 정도로 화면의 해상도가 높지 않습니다 디스플레이 기기의 기술적 제약으로 선명한 화면을 제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요 이는 디스플레이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상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더 그림을 자세하게 컴퓨터가 그려내야 하고 20ms 안에 그림을 완성해내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눈동자를 움직일 수 있고 두 눈에 초점을 맞추어 어떤 사물에 포커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최근의 VR 기기 내에는 카메라를 두어 동공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게 합니다 동공의 위치를 추적하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더욱 정확히 알 수 있어 이에 맞는 그림을 그려낼 수 있습니다 넷째, 착용성이 더욱 편리해야 합니다 핸드폰에 두 렌즈를 붙여 선 없이 착용하는 VR 기기 제작이 가능하지만 컴퓨팅 파워의 한계로 인해 사전 제작된 영상 정도의 컨텐츠 소비만 가능한 것이 오늘의 현실이고 게임 및 시뮬레이션 등의 용도로는 강력한 성능의 컴퓨터가 수년간 더 필요할 것입니다 컴퓨터와 연결되는 선의 수를 줄이고자 버추어링크라는 것이 최근 발표되었습니다 조만간 USB Type-C 케이블 하나로 전력 및 화면 데이터 전송이 모두 가능해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현실의 움직임을 잘 반영해야 합니다 사용자 공간의 제약이 있고 손발, 손가락의 움직임 등 세세한 변화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섬세한 움직임의 경우 카메라의 입력 혹은 몇몇 센서가 움직임을 감지하고 AI로 섬세함을 예측하여 표현하는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과 VR의 그래픽 차이 그 자체입니다 VR이 아무리 현실 같아 보여도 아직 우리는 충분히 그 차이를 구분해 낼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 그래픽 하드웨어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가 있었습니다 바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해졌는데요 이제 실시간 레이트레이싱이 가능한 하드웨어가 상용화되었고 이를 활용한 실제 VR 컨텐츠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실시간 레이트레이싱 기법으로 만들어진 화면은 현실과 구분이 매우 힘들기에 컨텐츠의 파급력은 무척이나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AR, VR은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올해 2018년 하드웨어 기술은 AR, VR 기기의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전세계 마켓 규모는 2020년 150조원, 2022년 200조원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2019년 휴대용 AR, VR, MR 기기의 보급으로 특정 환경에서만 경험 가능한 것들이 조금 더 일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AR, VR, MR 기기를 통해 모든 것은 연결되고 데이터는 계속 더 많이 축적되어지며 중앙의 강력한 컴퓨팅 파워에 의해 모든 것이 AI로 처리될 것입니다 현실과 구분되는 그래픽 품질도 궁극적으로는 현실과 구분이 힘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미래가 올 것을 확신한다면 미래의 수많은 킬러 컨텐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이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준비를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미래의 수많은 킬러 컨텐츠를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